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와 크리스마스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대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 짜증낼 때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에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이번 크리스마스는 꼭 커플이랑 함께 보내세요 커플이 없는 분들은 주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